ㄹㄹㄹㄹㄹㅇ ㄹㄹㄹㄹㄹㄹㄹ 뭐야? 아 내가 No를 눌렀었나? 이 안에 뭔가 있는게 들려 어쩜 나는 열어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쩌면 지금은 그냥 안에 있는게 안에 있어야만 할 수도 있어요 아 아 아 조금 찢어졌는데 더 나쁘게 만드면 안되겠지 여기 어딘가가 없냐가 키가 있는데 아 찾았다 아 아 가야되나 그냥 냅둬야되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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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가면 따라오지 못했지 비를 피해야만 해 역시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면 됩니다 이것도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르면 됩니다 Mind your own business 아 맞다 저것도 오른쪽으로 클릭해주면 OK 워호우 유일하게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건 네 손에 있는 것이지 테이프? 내놔 싫어 싫어 경찰을 부를거야 경찰 뭐 전화보는 거 없는 걸 다행으로 얘기했군 에이 뿐이에요 매니저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비밀 녹음 공간을 발견했어요 에? 그 증거가 어디있죠? 여기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요 당신이 찍혀있는 일단 내가 챙기도록 하죠 고마워요 일단 내가 챙기도록 하죠 고마워요 이봐요 걱정하지 말아요 얘한테 줘야되요 전 처음 주는데 아마 주는 순간 또 하나 생길거에요 그쵸 그쵸 오 예 죄송한데 전 밖에 있을게요 그녀가 없대요 에이 마크 그녀를 사랑해요? NO 그냥 그냥 쉰거에요 불이 필요한데 아 담배를 안 펴서 아쉽구만 불 빌리러 가자 하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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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읭 그녀의 라이트가 유용할거에요 저 옷 벗고 자는거니 저만? 제발 깨지말아라 빌처럼 나쁘게 보이지않게 당신의 창녀같은 삶 당신의 창녀같은 삶 당신의 모든 삶 공평하군요 우리는 베가스 공항에 갔다 그들이 따라오는 걸 알고 있었다 살아있어! 왜 들리십니까? 파일럿 컴박스 당신 앞에 있는 파일럿 컴박스로 오십시오 don't mind 오 오오 됐네요 끝 우리가 착륙한 이후 우리는 병원에 갔다 9시 45분에 체크인을 하고 다 왔습니다. 준비됐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이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됐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. . . . . . . . 아휴 아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쁜 아이였구나 불안정하여도 무슨 일이야 불안정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